입장! 다음은 신나 친구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캔커티 순서입니다. 이 순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하객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 시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, 둘, 셋, 한 손으로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신나신 분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한 번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 시작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